이스라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드리기 에제키엘 21장 1절에서 23장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불타는 수풀의 비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남녁을 거슬러 예고하고 내곁의 산림지대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내곁의 수풀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불을 놓겠다. 그러면 그 불은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할 것 없이 모조리 태울 폭터인데 타오르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람들 얼굴이 다 그 불에 데일 것이다. 그러면 나 주님이 불을 질렀음을 모든 살덩어리가 알아볼 것이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다. 아, 주님, 주 하느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저자는 비유나들어 말하는 자가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성전을 거슬러 예고하고 이스라엘 땅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에게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내겠다. 내가 너에게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낼 터이니 내 칼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살덩어리를 치려고 칼집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 나 주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았음을 모든 살덩어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칼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며 탄식하여라. 그들이 어째서 탄식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고 손은 모두 맥이 풀리며 귀는 모두 꺾이고 무릎은 모두 젖어 물이 흐를 것이다. 보아라, 들려오는 소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하며 이렇게 말하여라. 칼이다, 잘 가라. 날이 선 칼이다. 마구 죽이라고 간 칼이요. 번개치듯 내리치라고 나를 세운 칼이다. 나를 세워 손에 쥐라고 그것을 내어놓았다. 그것은 살해자의 손에 넘기려고 잘 간 칼이요. 나를 세운 칼이다. 사람의 아들아, 울부짖어라. 슬피 울어라. 그 칼이 내 백성을 겨누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우를 겨누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넘겨지고 말았다. 그러니 가슴을 쳐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손바닥을 쳐라. 그 칼은 두 번, 세 번 휘둘리리라. 그것은 살생의 칼, 큰 살생의 칼. 그들 둘레를 빙빙 도는 칼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이 떨리고 많은 이가 비틀거리리라. 나는 그들의 성문마다 사륙의 칼을 세웠다. 아, 그것은 번개치듯 내리치라고 만든 칼. 마구 죽이라고 나를 세운 칼이다. 알아, 뒤로 돌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라. 내 날이 향하는 곳 어디로든 돌아라. 나도 손바닥을 치며 내 활을 가라앉히리라. 나, 주님이 말하였다. 바빌론 임금의 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임금의 칼이 갈 길을 두 개 그려라. 그 둘은 같은 나라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는데 각 성읍으로 향하는 길 어귀에 그것을 세워라. 너는 칼이 암몬인들의 라빠로 갈 길과 유다와 요새 예루살렘으로 갈 길을 그려라. 바빌론 임금이 그 두 길의 어귀, 갈림길에 서서 점을 칠 것이다. 화살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집안 수호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짐승의 간을 살펴보기도 할 것이다. 그의 오른쪽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점괴가 나와 있다. 성벽 부수는 기계를 놓고 학살 명령을 내리며 전투에 함성을 올리고 성문마다 성벽 부수는 기계를 놓으며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드는 점괴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거짓 점괴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장엄한 맹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은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죄악이 드러나고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너희 잘못이 나타나 너희는 자신의 죄를 기억해내었다. 너희 스스로 기억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는 소나기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 비천하고 사악한 이스라엘 제후야 너의 날이 오고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주 하느님이 말한다. 머리 쓰개를 치우고 왕관을 벗겨라. 지금 이대로는 계속될 수 없다.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어라. 파멸이다. 파멸이다. 내가 파멸을 가져오겠다. 이 또한 지금까지 없던 일이다. 마침내 권리를 지닌 이가 오면 내가 그 권리를 그에게 넘겨주겠다. 암몬인들을 치는 칼 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주 하느님이 암몬인들과 그들이 받을 치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며 이와 같이 말하여라. 칼이다. 마구 죽이려고 빼어든 칼이다. 전멸시키라고 번개치듯 내리치라고 나를 세운 칼이다. 그들은 너에게 거짓 환실을 말하고 속임수 점괴를 말한다. 살해될 악인들의 목에다 너를 갖다 놓는다. 그들의 날이 오고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칼을 칼집의 도로 꽂아라. 네가 창조된 곳 너의 고향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에게 내 진노를 퍼붓고 내 노여움의 불길을 내뿜으며 파멸시키는데 능숙한 짐승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 너는 뗄감으로 불 속에 들어가고 너의 피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네가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이 피의 도성을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이 도성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모두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피를 쏟아 자기의 때를 재촉하는 도성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도성아 네가 쏟은 피로 너는 죄를 지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너는 부정하게 되었다. 너는 스스로 너의 나를 앞당겼다. 너에게 정해진 횟수의 기한이 찼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민족들의 우셋거리로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로 만든다. 가까이 있는 나라도 멀리 있는 나라도 이름이 더럽혀지고 혼란으로 가득한 너를 조롱할 것이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제후들은 저마다 제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사람들의 피를 쏟는다. 내 안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이방인을 억압하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무시하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힌다. 내 안에는 남의 피를 쏟으려고 중상하는 자들이 있고 산 위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으며 추잡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 내 안에서 사람들은 계모와 관계하고 달거리로 부정한 여자를 범한다. 또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추잡한 짓으로 며느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도 있고 자기 아버지의 딸인 누이를 범하는 자도 있다. 내 안에서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 남의 피를 쏟는다. 너는 별리와 이자를 받고 이웃을 억압하여 착취한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보아라. 나는 네가 거둔 부정한 소득과 내 안에서 흘린 피 때문에 내 손바닥을 친다. 내가 너를 상대하는 날 너의 심장이 배견하겠느냐 내 손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나는 너의 주민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려 너에게서 부정을 치우겠다. 너는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더럽혀질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은 나에게 쇠지꺼기가 되어버렸다. 모두 용광로에 든 구리와 주석, 쇠와 납이다. 그들은 쇠지꺼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지꺼기가 되어버렸으니 나 이제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아놓겠다. 은과 구리와 쇠, 납과 주석을 용광로에 모아놓고 불을 뿜어놓기듯 나도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모아다가 그 안에 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들여 내 격분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대면 너희는 그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예루살렘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너희에게 화를 퍼부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는 격분의 날에 깨끗해지지도 못하고 비를 얻지도 못한 땅이다. 그 안에 있는 제우들은 먹이를 잡아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보물과 보아를 빼앗으며 그 안에 과부들을 많이 늘려놓았다. 그 사제들은 나의 율법을 짓밟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에서는 아예 눈을 돌려버렸다. 나는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먹이를 잡아 찢는 이리와 같아 부정한 소득을 얻으려고 사람의 피를 쏟고 목숨을 파멸시킨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회치를 해주었다. 그들에게 거짓 환실을 보았다 하고 속임수 점괴를 말하며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 땅의 백성은 남을 억압하고 강도짓을 하며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고 이방인을 부당하게 억압하였다.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벽을 보수하며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를 막느니가 그들 가운데 행여 있는지 내가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내 격분을 퍼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들 머리 위로 되갚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두 탕녀의 죄와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두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이었는데 이미 이집트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어릴 때 벌써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그곳에서 남자들이 그들의 적가슴을 누르고 그 처녀 적꼭지를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언니는 오홀라이고 동생은 오홀리바이다. 그 여자들은 내 사람이 되어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오홀라는 내 밑에 있으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 자기의 정부들을 전사들인 아시리아인들을 갈망하였다. 그들은 자주색 옷을 입은 지방관과 총독이며 말을 잘 타는 기사로서 모두 멋진 젊은이었다. 오홀라는 아시리아인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그 모든 이와 불륜을 저질렀다. 자기가 갈망하는 자가 누구든 그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여자는 이집트에서부터 저질러온 불륜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가 어릴 때 이미 사람들이 그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그 처녀 젖꼭질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정욕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그 정부들의 손에, 그가 갈망하던 아시리아인들의 손에 넘겨버렸다. 그러자 그들은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여버렸다. 이렇듯 그는 벌을 받아 여자들 가운데에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욕정은 언니보다 더 타락하였고, 그의 탁녀짓도 언니의 불륜보다 더 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인들, 곧 자주색 옷을 입은 지방관과 총독과 전사이며 말을 잘 타는 기사로서 모두 멋진 젊은이인 그들을 갈망하였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두 자매가 같은 길을 따라간 것이다. 그러나 오홀리바가 불륜을 더 저질렀다. 그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붉은색으로 새겨진 칼데아인들의 상을 보았다. 모두 영웅 모습을 한 그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머리에는 건을 감아 늘어뜨렸는데, 칼데아가 고향인 바빌론인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오홀리바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들을 갈망하게 되어 칼데아로 그들에게 사절을 보냈다. 그리하여 바빌론인들이 와서 그 여자와 사랑의 잠자리에 들어 그들의 정욕으로 그 여자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번 부정하게 된 다음에는 그 여자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이렇게 드러내 놓고 불륜을 저지르며 제 치부를 드러내자. 내 마음이 그 언니에게서처럼 그 여자에게서도 떠났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집트 땅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수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몸이 나귀의 것과 같고 정액을 말처럼 쏟는 그곳의 새 서방들을 갈망하였다. 그렇게 너는 이집트에서 남자들이 너의 젖꼭지를 어루만지고 너의 어린 젖가슴을 누르던 때 내 어린 시절에 추잡한 짓을 그리워하였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마음이 떠난 너의 정부들을 부추겨 너를 거슬러 그들을 사방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은 바빌론인들과 모든 칼데아인, 푸콧과 소아와 코아인들과 모든 아시리아인이다. 모두가 멋진 젊은이들로서 지방관이고 총독이며 말을 잘 타는 기사로서 영웅이며 전사다. 그들은 북쪽에서 병거와 수레와 민족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너에게 와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툭으로 무장하고 사방으로 너를 둘러싸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 소송거리를 내놓으면 그들은 저희 법규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 질투를 쏟겠다. 그러면 그들은 화를 터뜨리며 너를 다루고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다. 내 뒤에 남은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의 아들, 딸들은 붙잡혀가고 뒤에 남은 자들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들은 또 너의 옷을 벗기고 너의 폐물들을 빼앗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여 너의 추잡한 짓과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작한 너의 탁녀짓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눈을 들어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이집트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정령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네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내 마음이 떠난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은 미움으로 너를 대하면서 내 노고의 결실을 모조리 빼앗아 너를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버려둘 것이다. 그리하여 불륜을 저지른 내 치부가 드러날 것이다. 너의 추잡한 짓과 탁녀짓이 너에게 이런 일들을 가져왔다. 네가 다른 민족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가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들려주겠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시리라. 깊고 넓은 잔이다. 그 잔에 술이 넘쳐 웃음거리와 놀림감이 된 너는 취기와 근심에 쌓이리라. 그것은 질겁과 황폐의 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마셔 비우고서는 그 조각까지 깨물며 내 적가슴을 쥐어 뜨드리라. 내가 정령 그렇게 말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를 잊고 나를 등 뒤로 던져버렸으니 이제는 네가 저지른 추잡한 짓과 당려짓의 결과를 짊어져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일러 주어라. 그들은 가늠하고 게다가 손에는 사람의 피까지 묻혔다. 자기들의 우상들과 가늠하고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들까지 불속을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 이런 짓까지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다. 자기 아들들을 잡아 저희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같은 날에 나의 성전으로 와서 그곳을 더럽혔다. 그렇다. 내 집 한가운데에서 그런 짓을 하였다. 거기에다 그 여자들은 사람을 보내어 멀리서 사내들이 오게 하였다. 그들에게 사절이 파견된 것이다. 그들이 오자 그 여자는 그들을 위하여 몸을 씻고 눈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치장하였다. 또 화려한 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그 앞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의 향과 나의 기름을 올려 놓았다. 태평스러운 군중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사막에서 술꾼들이 초대되어 사람 무리에서 뽑힌 사내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두 자매의 팔에 팔찌를 끼우고 머리에는 화려한 멸류관을 씌워 주었다. 나는 가늠으로 시들어 빠진 여자에게 바로 그 여자에게 사람들이 이제는 몸을 사러 가는구나 하였다. 그들은 장녀에게 가듯 그 여자에게 갔다. 그렇게 사람들은 추잡한 짓을 하는 여자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 가늠한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판결과 사람의 피를 쏟은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판결을 그 두 자매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가늠하였고 그들 손에는 사람의 피가 묻어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을 거슬러 회중을 불러 올라오게 하여라. 그 두 자매를 공포와 약탈의 대상으로 내놓아라. 회중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베어라. 그들의 아들 딸들은 죽여버리고 집들은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추잡한 짓을 그치게 하면 모든 여자가 경고를 받아들여 너희가 저지른 추잡한 짓들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가 저지른 추잡한 짓을 너희에게 되갚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우상들로 지은 죄값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오늘도 긴 내용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노래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오늘도 23장을 길게 두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요. 또 덧붙여 설명할 것 없이 이제는 다들 이야기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잘못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잘 아시겠죠? 네, 오늘 또 앞에 읽은 21장 내용들 보면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보면 21장 9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낼 터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의인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앞서 18장에서는 그 어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각 개별개별 개개인의 어떤 의로움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대치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건 그것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이 주님의 칼이라는 이 내용이 좀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의인이건 악인이건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하는 게 빠지지 않는 그냥 그 예루살렘은 반드시 칼에 맞아 멸망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서 18장에서 얘기한 어떤 개개인의 개인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에제켈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했지만 칼를리나 뭐 탕녀, 두 탕녀 이런 이야기로 얘기했지만 결국 그 메시지는 동일하죠. 동일하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너희가 지은 죄는, 예루살렘이 지은 죄는, 유다 왕국이 지은 죄는 더 크다. 그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할 것, 너희도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이야기 22장에서 쇠 찌꺼기를 이제 녹이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파멸에 대한 이 경고 이것이 언제나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끝장내고자 하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 쇠 찌꺼기를 다시 녹여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불이라고 가지고 있는 정화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죄를 다 태워버리려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겠지요. 그 이야기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이 이야기 인간이 하느님을 경험한 이 고백들, 체험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인간이 하느님께 떠나가잖아요. 또 앞서 창세기에서는 물로 그냥 싹 쓸어버렸다면 온 인류를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 당신이 뽑아 세운 이 유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되어 칼과 칼과 불로 흑삭병으로 내 뭐죠? 전멸시키는 근데 그 창세기에서도 완전히 끝낸 건 아니었잖아요. 노아라는 둔 것처럼 역시 이 유다와 뭐죠? 유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 역시도 완전히 끝내고 끝장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있을 거예요.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냈느냐라는 내 안식이를 더럽혔다라고 경고하는 이 메시지 이웃들을 보살피지 않고 삭취하고 이자 돈 받아 먹고 했냐는 그런 비난들, 경고들, 비판들 우리도 글쎄요. 떳떳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옛 계약이죠. 구약. 예전에 이 하느님이 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고 용서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약 물론 이제 에제키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도 새로운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제 구약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복음 메시아에 대한 우리 신앙들 이것이 결코 이렇게 통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면 쭉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냥 우리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복음소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또 쭉 이어져오던 하느님을 만났던 인간의 체험이 계속 이어져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길게 읽으시느라 고생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순성가 비아돌로로사라는 생활성가 있는데요. 사순 시기에 들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해주리라는 채널에서 영상을 따왔고요. 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널에도 방문하셔서 방문하셔서 응원해주시면 좋겠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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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